11월 6일 지난주 토요일에 일본 미야기현의 강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sns상에서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일본 도목부 동북 지역에 연속 지진들이 발생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바라키현부터 후쿠시마, 이와태현, 어우무리현까지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미야기현에서만 지진 발생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미야기현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전조현상으로 미야기현의 강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한 것이 아니겠냐는 이야기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1월 9일 화요일 새벽에 일본 후쿠시마 나카도리에서 규모 4.9와 2.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둘 다 지문의 깊이는 10km입니다. 오늘 11월 9일 화요일 새벽에 발생한 두 번의 후쿠시마 나카도리 지역의 지진은 동일본대 지진의 공포를 충분히 다시금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지진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10년 전 2011년 발생했던 동일본대 지진 발생 한 달 빈 2011년 4월 11일 오후 5시 15분에 일본 후쿠시마 현 하마도리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규모는 7.0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된 2011년 4월 12일에 오늘 11월 9일 화요일 지진이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현 나카도리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나가노현 중부에서 11월 9일 화요일 오후 12시 51분과 오후 1시에 규모 2.8과 2.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나가노현은 군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오늘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한 나가노현은 중부는 후쿠지단층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 나가노현 북부의 경우에는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과의 경계에서 자주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이시가와현 노도지방과 니가타현 주에스 지방에서의 연속 지진들과 연계되어 나가노현 북부 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일본대 지진 발생 하루 뒤인 2011년 3월 12일 오전 3시 59분경에 나가노현 북부와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 사이 나가노현 시모미노치군 사카애촌과 니가타현 나카우르마군 스난정 경계지역에서 규모 6.7의 역단층형 대륙지각 내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나가노현의 군발 지진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11월 8일 월요일에는 일본에서 4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진은 이바라키 현 남부에서 규모 4.3 진원의 깊이는 50km인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두 번째 지진은 아우무리현 동조가 바다에서 규모 4.3 진원의 깊이는 60km인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세 번째 지진은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에서 규모 2.1 진원의 깊이는 10km인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네 번째 지진은 오키나와 아마미오 시마에서 규모 3.7 진원의 깊이는 70km인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고래사체 가 발견되었고 그 이후에 후쿠시마 바다에서 규모 5.2의 강진과 이바라키 현에서 진도사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10월 29일에서 31일 이후에 이바라키 현에서 진도사와 카야마 현에서 규모 5.1의 강진과 이시가와 현에 에서 진도삼 그리고 후쿠시마 에서 진도삼의 지진 그리고 야만하시 현에서 진도삼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이바라키 현에서 진도삼과 어우무리 현에서 진도삼 그리고 후쿠시마 에서 진도사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요즘 흐름을 보면 3일 연속으로 지진의 횟수가 감소하는 패턴이 발생 후에 진도삼 이상들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큰 지진은 새벽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지진의 횟수가 감소가 계속되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강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본대 지진과 구마모토 지진도 이런 패턴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과거 대규모의 태양폭발 이후에 태양플레어발사 이후에 큰 지진이 있었던 히스토리 가 있기 때문에 10월 말에 대규모 태양폭발에 의한 태양플레어 가 발생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는 큰 지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지진 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이바라키 현에서 진도사의 강진이 일주일에 2회 발생하였고 오늘 11월 9일 화요일 새벽에 발생한 호쿠시마에서의 진도사의 강진 은 그 이전의 호쿠시마 바다에서 규모 5.2의 강진과 와카야마 현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큰 지진들을 보면 대부분 이바라키 현과 호쿠시마 현 지역입니다. 한 달 전에는 이바라키 현과 호쿠시마가 지진 발생 없이 조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매일같이 새벽에 진도 3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면 같은 도북부 동북지방의 니아기 현과 이와태 현에서도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지진 발생 상황을 보면 이바라키 현 후쿠시마 현 이와태 현 어우무리 현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니아기 현만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바라키 현과 호쿠시마 현이 한 달 전에 매우 조용했던 것처럼 규슈의 구마모토가 계속 지진이 없이 조용합니다. 동북지방에 큰 지진 이 늘어날 경우 규슈 지역에도 함께 연동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규슈 지역의 강진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동 앞바다에서 규모 4.9의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북쪽 해역에서 무감 지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월요일 발생한 오키나와 아마미오시마의 규모 3.7의 지진은 9월 30일 규모 3.5의 지진이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아마미오시마는 도카라열도와 가깝고 최근 도카라열도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11월 9일 오후 4시 10분 기준 전세계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11월 9일 오전 1시 2분 50초의 남태평양 피지에서 규모 4.5의 강진발생 11월 9일 오전 1시 27분 20초의 일본 오가사와라제도에서 규모 4.1의 강진발생 11월 9일 오전 2시 43분 21초의 터키에서 규모 5.1의 강진발생 11월 9일 오전 4시 35분 28초의 중국 칭하에서 규모 4.4의 강진발생 11월 9일 오후 15시 25분 17초의 니카라과 에서 규모 6.2의 강진발생 11월 8일 저녁 19시 6분 1초의 칠레에서 규모 4.2의 강진발생 11월 7일 오후 12시 16분 44초의 뉴질랜드 타카카 에서 복동쪽으로 77km 지점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지진들 가운데에 칠레와 뉴질랜드 의 지진들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칠레를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아이티 칠레에 이어 터키에서 까지 강진이 발생했었을 때에 지진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볼 것이 전혀 없다면서 대지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예측하였으나 얼마 뒤에 일본에서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 을 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화 2012와 같이 지구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지만 지진 전문가들 은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지진학자들의 의견들은 한 번에 강력한 지진 이 일어나면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 잇따른 지진들은 그저 우연일 뿐 이라고 설명을 했었으나 불행하게 도 그 예측들은 모두 빗나갔으며 얼마 뒤에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 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태평양이고 지각은 나즈카판입니다. 오른쪽은 남미대륙판입니다. 나즈카판이 일련에 74mm의 속도로 남미대륙판 밑으로 섭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즈카판 과 남미대륙판의 경계에는 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칠레에서는 1960년에 규모 9.5의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960년 5월 22일 현지 시각 오후 3시 11분 칠레 발디비아 지역에서 규모 9.5의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는 기록으로 진도가 남아있는 지진 중 역대 최고 규모의 지진입니다. 이 지진으로 칠레 해안에선 높이 25m의 쓰나미가 발생했고 칠레에서 90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규모에 비해 사망자 수가 적은 편인데 다행히도 지진의 진앙지로부터 40km 지점까지는 2000명이 채 살지 않는 지역이었고 수도 산티아고 까지는 700km나 되는 거리가 있기 때문 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본에서 이러한 대지진이 수도직하 지진으로 발생을 한다면 아무리 지진의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일본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는 상상을 못할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도 영향을 미쳐 각처에 10m 이상의 쓰나미가 몰려 왔었습니다. 하와이의 힐로시에서는 6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일본에서도 약 하루가 지나 내수판 최대 6.1m의 쓰나미로 인하여 142명의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가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도후쿠의 산이쿠 해안 지역의 피해가 심했으며 호카이도에서도 피해가 상당했었습니다. 최근 부르고리 국가들의 지진 상황 들이 매우 심각해 보이며 대지진 의 전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부르고리 국가들 특히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등 일본 칠레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은 대지진에 각별히 조심하시 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질랜드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7일 12시 16분 44초에 뉴질랜드 타카카에서 북동쪽으로 77km 지점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뉴질랜드 지진의 진황을 알아보면 이곳에 호주판이 있고 태평양판 있습니다. 태평양판이 호주판 밑으로 접입하는 경계의 통과해구 케르데마케구로 이어집니다. 이번 지진의 증원은 이 부근입니다. 이곳에 히쿠랑기 해구가 있습니다. 이 히쿠랑기 해구는 과거부터 동일본대 지진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이 되고 있는 대지진 위험지역입니다. 뉴질랜드 타카카에서의 5.2의 강진 이 일본의 대지진의 방아체 역할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월요일에 미국 워싱턴주 스카마니아 군에 있는 활화산인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군발이 발생 을 하였습니다. 시애틀로부터 남쪽으로 154km 지점 그리고 포틀랜드로부터 북동쪽으로 80km 부근에 위치한 산입니다.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난 화산 폭발로 57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폭발의 결과로 산의 높이 가 2950m에서 2550m로 낮아졌습니다. 최근 부리고리 국가들의 지진과 화삼 활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11월 7일 발생한 뉴질랜드 타카카에서의 규모 5.2의 강진은 일본의 대지진의 방아체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 당분간 일본은 대지진에 대비하여 하 겠으며 지진 발생 시의 대피요령과 지진 대피처 등에 대한 시설 점검과 비상 식량 등에 대한 확인 그리고 대지진 발생 시 과거 동일본대 지진 당시 와 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미리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